나 어디 앉아? 일단 그쪽으로 앉아 일단 그쪽으로 앉아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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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자, 타임 저건 뭐예요? 그동안 우리가 본 모습이 왜 이렇게 돌침보는 거 왜 이렇게 돌침보는 거에요? 근데 지금 자의 장면이 편하게 앉은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냥 가까이 앉으려고 지금? 저는 정말 가장 큰 포스터자가 와가지고 암사자는 거기서 첫째를 받아야 옆에 이렇게 앉아 암사자는 포스터자 딱히 위하자고 딱히 위하자고 아, 여기 속에 있는 포스터자 앉아 포스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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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터자